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24 도시공간구조이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0회 시험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시험이 34회고 20회는 굉장히 먼 과거의 일이지만 이 부분에서 지문들이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추려서 보는 겁니다. 1번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의하면 선호하다 기억나시죠? 걔는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교통망의 주객 교, 교, 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 그 내용 기억나시면 돼요. 주택 지불능력이 낮을수록 주택 지불능력이 낮다는 얘기가 저소득층이라는 얘기잖아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얘는 뭐였냐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었어요. 동네버스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심원이론은 사극시리즈 1이었죠. 여러분. 왕의 부인이 뭐였죠? 중전이었죠.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은 중심업무지대, 백화점, 호텔 등이 있었고 상업용 동산. 저는 전이 아니라 점이었죠. 원래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였어요. 뭐가 있었죠 여러분? 경공업이 위치되어 있었어요. 그리하여 도시 내부구조이론은, 도시 공간구조이론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공장 옆에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살아야 된다면 누가 산다? 저소득층이. 그래서 근로자 주거지대가 점이지대 옆에 있었죠 여러분. 저소층의 주거지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통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붙어 삽니다. 그래서 근로자 주거지대가 있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하여 지금의 이 내용은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이지 호이터의 선형이론이 아니에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이 딱 나오면 해마가 기억나시면 돼요. 해마는 인어공주의 탈 것. 교통수단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되어 있더라. 도심은 지대는 높은 대신에 교통비는 적게 들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비가 높아지는 대신에 지대는 낮아지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반비례. 그래서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은 해마 인어공주의 교통수단.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맞네요. 교통수단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3번. 버제스의 동심은이론은 거주지 분화현상의 연구를 통해 거주지가 이렇게 분화되잖아요. 저수층의 주거지와 고수층, 그 다음 외곽으로 빠져나가사는 직주분리의 결과 구성됐던 통근자 주거지대가 있었습니다.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5네요. 4번. 헤리스와 울만이 있었습니다. 다 헤헤헤. 헤리스와 울만. 외울만이 있었죠 여러분. 다 핵심이론이었어요. 다 핵심이론.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인 도시는 단핵구조였고 신도시들은 다핵구조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5번. 다 핵심이론에서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 그래서 동종의 업종은 몰려있으면 집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동종업종의 집적이익. 그리고 이종업종은 몰려있으면 이해관계가 상반되니까 입지적인 비양립성에 따라 멀리 떨어진다. 흩어져 있다. 분산이익이었죠. 다이카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1번은 1번입니다. 2번.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25회 시험 문제. 2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에서 중간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긴 힘. 소매 인력 법칙이었죠. 그래서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이 인구 대신에 크기가 나올 수도 있었죠. 크기의 비례. 두 도시의 분기점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했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게 소매 인력 법칙이었죠. 그러면 소매 인력 법칙이 아닌 1번, 2번, 3번을 지우고 4, 5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제 니은.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침입 경쟁 천위 과정을 거쳐 중심 업무지대, 점위지대, 주거지역. 이때 주거지역이 저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저고통.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전으로 외웠지만 실은 점위지대 또는 천위지대였던 거예요. 이네요. 이게 뭐죠, 여러분? 동심원이론이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 동네버스는 다른 지역의 동네버스와 침입, 경쟁을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하여 동네버스로 우리가 외웠으니까 티넨의 동네네,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이용한 이론. 그게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니은이 동심원 이론인 순간 동심원 이론이 아닌 니은, 다핵심 이론인 4번까지 지어버리면 답은 5번이네요. 두 개만 봐도 답이 튀어나온 거죠. 디귿. 도시공간구조가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 그럼 부채선자 선형이론이죠. 교통의 축의 접근성이 직가에 영향을 주며 형성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통망의 축에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자 누가 들어가 산다? 교, 교, 교. 뭐가 보인다? 고가 보이죠. 고소층. 그 반대편의 경공업 둘러싸고 누가 산다? 저소득층. 완충작용, 중소득층. 그래서 경제적 이유만 가지고 설명한 이론. 욕을 먹는 이론이었죠. 그게 선형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을, 도시공간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 전체적인 도시가 된다. 여러 개의 분리된 중심, 다 핵심이죠. 다 핵심. 다 핵심이론. 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1번. 첫 번째,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하였다. 그럼 선호하다라고 외워주셨다면. 선호하다. 바로 뭐네요? 선형이론이죠. 바로. 선형이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야에 있어서 중심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 주거지, 중급, 고급주택지구들이 주요 교통노선에 따라 교통망의 축. 이게 기억나시면 되죠. 쇠기형으로. 그 모양이 쇠기를 닮았다 그래서 쇠기형으로 발전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주택가격에 집을 능력이 도시공간, 도시주거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가격에 집을 능력이 소득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고소득층 중심으로 저소득층, 중소득층. 주거수준에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 이게 선형이론이었습니다. 선형이론. 그래서 선형이론에서는 주택을,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었냐면 만남을 주선한다 이렇게 기억하기도 했었죠. 주, 상, 공 중에 상선한다, 공선한다 이상하잖아요. 주선한다 그렇게. 그래서 3번은 1번이 됩니다.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